지방 흡입 수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체 폐지방을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의료 폐기물인 폐지방은 인공피부와 의약품, 의료기기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국내에서는 연간 최대 20만 킬로그램 규모의 폐지방이 벌어지고 있고 업계에서는 폐지방을 재활용하면 킬로그램당 최대 2억 원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